한 번도 보지 못했던 곽영이 믿기지가 않았어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곽영이었어요 이제 드디어 완벽해졌구나 팬들을 보는 순간 싹 녹듯이 불황함이 사라지는 게 너무 기억이 나요 닥쳐 오르더라고요 떨어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We are NCT Dream 저의 두 번째상 무산될